가수는 노래 잘하는 가수, 인정받고 있는 가수 김나나 가수를 무대 위로 모십니다. 괜찮은 여자 넌 그렇게 날 버려우지만 난 괜찮은 여자야 나 그렇게 오직 당신 하나만 살아가고 있잖아 넌 그렇게 날 쉽게 보지만 난 괜찮은 여자야 나 가볍게 한 남자에게도 눈을 비추지 않아 살란살란 내는 몸짓에 그대들이 쳐다보는데도 상큼상큼 내는 눈짓에 오빠는 꿈을 듣는데도 어떻게 있는지 내 목짓 하나 그대 살아놓기 위한 애교처럼 겨우주신걸 넌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난 괜찮은 여자 나 이렇게 오직 당신에게만 네 편을 날씨냐 넌 그렇게 날 버려우지만 난 괜찮은 여자야 나 그렇게 오직 당신 하나만 살아가고 있잖아 나 그렇게 날 버려우지만 난 괜찮은 여자야 나 가볍게 한 남자에게는 눈을 비추지 않아 나 그렇게 날 쉽게 보지만 난 괜찮은 여자야 나 가볍게 한 남자에게는 눈을 비추지 않아 상큼상큼 내는 몸짓에 그대들이 쳐다보는데도 상큼상큼 내는 눈짓에 오빠의 꿈을 꾸는데도 이미 짓네 못하네 그대 살아놓기 애교 따라요 우리 신고 나 그렇게 날 버려우지만 난 괜찮은 여자 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니 난 괜찮은 여자 나 그렇게 오직 당신에게만 네 편을 날씨냐 나 그렇게 오직 당신에게만 네 편을 날씨냐 나는 당신이 더 나을 수 있겠니 나는 당신에게만Lord 여러분이 당신에게만 원하는 남자